광주 남구가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와 불법 개조를 한 오토바이 23대를 적발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 7일 남부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모두 23건의 굉음과 LED 불법 개조, 변호판 봉인 개조한 오토바이를 적발하고, 원상복구와 계도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 대신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주의를 비롯한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